엑서스 코리아가 플래그쉽 세단 ULS500, ULS500H의 온라인 출시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국내 판매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출시된 뉴 G9호는 장인정신과 첨단 기술이 집약된 맥서스의 플래그쉽 세단으로 LSU DNA인 정숙성과 안락한 승차감을 한층 개선했다. 또한 내방안전기술 및 편의사양 등도 대폭 강화의 상품성을 향상시켰다. 신차는 GAL 플랫폼을 통해 역동적이면서도 대담한 이미지를 구현하고 플래그쉽에 걸맞게 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드라이빙 공간과 최상의 안락함을 추구한 뒷좌석 공간의 특징이다.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두가지 모델로 출시되는 뉴 G9호는 전 모델 풀타임 살인구동 시스템 AWD과 전자제어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해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도 탁월한 주행 안정성과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특히 하이브리드 전동화 기술의 정점인 LS500H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멀티 스테이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하였으며 모의식단 변속 제어를 통해 더욱 부드러운 변속이 가능하다. 뉴 주스코우에는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을 지원하는 예방안전기술 및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강화했다. 전 모델의 직관적인 주행 정보를 제공하는 24인치 대형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시비. 3인치 터치 디스플레이, 예방안전기술 패키지인 넥서스 세이프키 시스템 플러스, LSS 플러스, 후측방 제공 보조 시스템, 덱, 주차 보조 브레이크, TKSB가 장착되었고, 넥서스에서는 처음으로 순정 블랙박스와 하이패스가 기본 사양으로 제공된다. 또한 블레이드 스캔 기능의 어댑티브, 하이빙 시스템, AHS을 적용하여 야간 주행 시의 안전성을 강화하였으며, 뒷좌석 푸션 에어백과 사이드 커튼 실드 에어백을 포함한 12개의 SRS 에어백을 탑재하여 사고 시 탑승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엑서스 ULS 국내 판매 가격은, 가솔린 모델인 LS500 AWD는, 스프린 1억 2740만원, 럭셔리 1억 3730만원, 플래티넘 1억 5200만원이고, 하이브리드 모델인 LS500 HAWD의 경우 럭셔리 1억 4750만원, 플래티넘 1억 6750만원이다. 넥서스 코리아 타케무라 노부유키 사장은, 한국에서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ULS를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넥서스의 원점인 LS 출시를 통해 더 매력적인 상품과 감동을 전하는 넥서스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